나 김효진. 이 땅에서 101년을 잘 살다가 잠자는 중에. 얼마나 치매 심했어. 지가 지 나이를 몰라. 12년을 똥칠했잖아. 이혜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잠자는 중에 벌쩡한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주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잘못 불렀대. 주님이 그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온다고. 이 정도면 호상 중에 호상이니 남겨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많이 슬퍼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보형으로 너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떡하나. 우리 혜진이. 호상이라며. 누가 그렇게 오래 살래. 70에 가는데 자기가 101살 사라질 줄 알아. 나를 참 쓸모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혜라. 다른 생각하니까. 3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편을 멋져보네. 남편이 왜 그래. 남편은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남편이 꼭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나도 얘기를 했어. 미리 나한테 돌아가고 얘기를 했어. 남편이 이거 방송보다 얼마나 놀래.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생명보험 때문에. 생명보험 때문에. 생명보험 때문에. 생명보험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어. 3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네가 많이 힘들고 슬퍼했었는데. 엄마를 위해서는. 그 반만 아파하고 슬퍼했으면 좋겠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가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낳고 길렀던 모든 순간순간. 너의 엄마야 서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감사했다. 주님. 우리 예리.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 곧 만날 때. 그동안. 살아내느라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저 꼭 안아주세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야. 이상한데서. graduate. 내의 정TER과. 아카롱이. cuánt realise. mont compared. 이 없이 싸우기. 헛리해둬. 오케이. 글 tum.